충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임대청사 건립 등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도는 내년 총선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해 초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합동임대청사를 건립할 방침입니다. 도는 합동임대청사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내년까지 마친 뒤 오는 2025년 건립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